대구 경북 스쿨존의 cctv 설치율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바른정당 홍초로 의원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cctv 설치율은 각각 5.6%와 2.1%로 이는 전국 스쿨존 평균인 34.4%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85.4%의 서울로 광역시 가운데서도 78.7%의 부산과 9.6%의 인천에도 뒤처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편 홍의원의 분석 결과 전국 스쿨존 16,456곳 가운데 34.4%인 5,656곳에서만 한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됐으며 전남이 0.5%로 가장 낮았고 충남, 충북, 광주 등이 10% 미만의 설치율을 보였습니다.